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은둔장소 에브라임.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후에 유대공회 사내들인에서는 은밀한 회의를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체포령을 내리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사두개인으로서 로마 총독의 권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을 언도받게 하자는 데 쇠기를 박았던 인물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시상 가야바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개시였다고 사도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듯 하면서 예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유대 무리들이 더 예수에게 열광하기 전에 잡아서 처치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공회의의 계락을 알고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유대지방을 돌아다니며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외진 동네 에브라임에서 약 2개월간 머무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즉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은둔하시다가 마지막 6월절 6일 전에 배단위에 있는 사랑하는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마리아의 향유 부음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자신의 장례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하룻밤을 보내시고 아마도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날 나귀 쇠길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안식일 전날 한밤중에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자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그 새벽에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 이른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제가 받으시고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6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에브라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브라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유대광야의 작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요한 모금 11장 54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광야 근처 시골에 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거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광야에서 제자들과 은둔해 계셨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광야 한적한 곳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광야에는 작은 굴들이 많아서 지금도 많은 수도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역할은 기독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 광야에 있는 은둔의 굴속에서 수도사들이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하여 세상의 물질과 안락함으로부터 피하여 영적 훈련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한 번 광야로 들어오면 평생 떠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면서 경건한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광야의 어느 굴에서 혹은 빈들에서 마지막 지상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조용하고 은밀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오직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묵상과 영적 경건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종종 감람산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유대광야의 어느 곳에서 제자들과 말씀과 기도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영적 승리를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곳이 골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요양원의 작은 침대라 하더라도 혹은 안병동의 어느 병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묵상을 하시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리셨던 에브라임의 어느 광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